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탄핵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입에 어울리기가 참 끄끄러운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생경하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의 속내를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좀 숨길 수가 있죠. 그런데 적흥적인 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속마음이 본인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민생 관련된 카페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분이 탄핵을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에 겁을 먹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탄핵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기에 본인하고 한동훈 씨가 열심히 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본인들이 다 그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시킬 수가 있는지 그런데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사람들 입에 설광설레했던 탄핵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적흥적인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확인된 겁니다. 서민적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탄핵 하려면 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걸 저는 절대 놓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자 비상격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 가운데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입에서 탄핵이 나왔으니까 탄핵이 보통 명사가 되겠네요. 탄핵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걸 굉장히 의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본인이 그냥 그렇게 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시게 되면 불효 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의 예산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오던 사람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항하는 쪽에서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옵니다.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의식을 한다는 거죠. 탄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라 그러질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자기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니까 하려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논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본인을 탄핵시키는 세력들을 의식해서 또 주춤하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참 잘 지적하신 분이 연세가 좀 되시는 ROTC 20기의 이지석 님이 10월 11일 날 장문의 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3구 대통령 선거 때나 2월 1일 지방선거 때나 그냥 사전투표를 먼저 앞장서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이 이지석 님이 뭐라고 지적하는 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는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탄핵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가 너무도 쉽게 탄핵을 당하고 심지어 투어까지 당한 것을 본 당시는 화들짝 놀란 듯합니다. 아 죄 없는 나도 얼마나 탄핵당하고 아내와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선거 부정은 알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림의 수사학위는 겁이 난다. 부정선거 수사는 즉시 붉은 무리들이 날 탄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외교나 하고 경제나 챙기다가 퇴임하면 중앙선거관림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면 좋겠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죠. 다음에는. 이렇게 이지숙님이 정확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탄핵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외안을 줍니다. 선거 조작을 수사한다고 해서 탄핵을 하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안 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수사를 하든 안 하든 탄핵은 붉은 무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탄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거 조작 수사해 주시고 국민들의 상황 파악 능력도 박근혜 탄핵당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건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카페에서 열리는 원고 없이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흥 발언 가운데서 내가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하면 반대 측에서 탄핵하겠다고 예상하니까 그렇게 자꾸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일각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여러분들 회계모니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회계모니를 지고 있는 겁니다. 더불당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덮으면 내가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는 거 하니까 그냥 여러분 감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깔아뭉개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한 대가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200석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더불당 단독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뭐죠? 그냥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고맙다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감방으로 보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익이나 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한께 덩탱이를 씌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2아 전문가가 분석한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3만 7천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20개 동에 더불당 진교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 사상 최고치에 조작을 해가지고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럼 7.5%를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감행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329만 표를 선거구마다 이런 피로에 따라 쑤셔 넣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선거구마다 쑤셔 넣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개인별 순위가 바뀌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내가 계속 이번 주말부터 이런 보도를 하겠습니다. 329만 표를 전국에서 이런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걷더니 지역구만 전망을 해보면 194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비례대표 20석을 합치게 되면 얼추 214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불안감을 갖고 계신 건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건 그냥 선거 부정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간에 여러분 탄핵 체력들은 원하면 탄핵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이 아니고 저는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을 7.5% 이상 정도 부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대패하는 겁니다. 300석 가운데 200석을 단독으로 갖게 되면 탄핵 안 하겠습니까 탄핵시키죠. 개헌 안 하겠습니까 개헌하죠. 그다음부터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지성 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탄핵이 당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면 좋겠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습니다. 그냥 2024년 총선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뒤집으려면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피 흘려야 여러분들 그런 각오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이제 일본말로 시마이라고 합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제가 패배의식을 주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여러분들 승리를 하려고 하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냉정하게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심한 공문을 하거나 현실을 미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어난 현실을 착하게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과 김기현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모두 다 침묵을 한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조작 세력들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전면적인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 전면적인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선거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00 최소 329만 표를 여러분들 도덕질 해 가지고 다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로 그냥 분석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최소 214석을 단독으로 더블당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214석을 단독으로 가지면 개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죠. 탄핵 안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탄핵 시키죠. 그러니까 rotc 20기인 이지성 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선거 부정을 다룬다고 해 가지고 탄핵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안 다룬 데가 탄핵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탄핵은 시킨다 이야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내가 뭐 그랬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남자 새끼가 뭐 그랬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투박하게 경상도 말로 하면 사내 새끼가 뭐 그랬노 대통령이야 돼 가지고 그럼 너는 탄핵이 안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데 그거는 네 눈에 안 보이나 이런 이야기가 그냥 육두문자를 나오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점잔하게 백성들은 그럼 안 보이나 제가 세상 삶에서 남자 중에 가장 하치로 보는 것이 책임감 없는 남자들입니다. 책임감 없는 남자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정말 일각에서 여러분들 제기했던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그것이 카페에서 개최된 민생대책에 의해서 그냥 불숙 튀어나왔구나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부정성 수사 안 하면 탄핵 안 하겠냐 탄핵 한다는 이야기죠 결과를 보니까 하루라도 이런 권력을 더 빨리 잡고 싶은데 총선에서 여러분들 한 210석 이상 차지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저걸 꺼집어내고 뭡니까 우리 편으로 우리 편이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대선도 여러분들 보궐선거 다 여러분들 다 조작하면 되는데 뭘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놀이하는 것을 뭡니까 한 3년 정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못 참습니다. 아니 그저거 내 자리인데 우리가 실수로 넘겨준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남자가 좀 남자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하면 안 되고 박근혜 전 때 박정희 대통령 키는 작지만 다 부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선거 수사를 하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못할 때니까 국민의 민의가 보장이 되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블당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면 함부로 못한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도 다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깔아뭉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